기억해 멈춰있던 내 맘은 밉게도 고장난 내 가슴은 너의 환한 미소가 쉽게도 연 거야 그래 그렇게 내가 너의 사람이 될 거야 못났던 내 추억들이 이제는 기억조차 안 나 나를 꼭 잡은 손이 봄처럼 따뜻해서 이제 꿈처럼 내 맘은 그대 곁에 가만히 멈춰서요 한순간도 깨지 않는 끝없는 꿈을 꿔요 이제 숨처럼 내 곁에 항상 쉬며 그렇게 있어주면 nothing better, nothing better than you nothing better, nothing better than you 이제 몸이 풀려서요 좋다 좋다 편안하게 노래 부르십니다 좋다 내 볼에 입 맞춰 나를 사랑한단 말하는 널 보면 마음이 더 불안해하시더라도 고장할 땐 너만은 내 거란 걸 그렇게 말하고 다닐 거야 왜 넌 내게나 자꼬자꼬 커져만 가는 거야 왜 넌 내게 난 자꾸 자꾸 늘 어쩌면 느낀 걸까 왜 넌 내게만 자꾸 자꾸 커져만 가는 거야 왜 넌 내게만 자꾸 자꾸 멀게만 늘 울고 싶었어 내 앞에 널 봤을 때 더 무릎 터져버린 너였을 때 나는 돌아해졌던 거야 내 손을 잡아주기를 바래 넌 나를 보낼게 내게 나의 바다야 나의 하늘아 나를 앵고서 그렇게 잡히면 돼 나의 바다야 나의 하늘아 난 너를 사랑해 언제나 너의 곁에 있는 널 나의 곁에 있는 널인데 너의 곁에 있는 널이라 그랬다? 그래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심심하다 심심이 결과 나왔어요 윤도현 수영 결승 진출 축하합니다 두 번째 대결 윤희석 안상태대 한밤 리포터팀 도전천국 무더위 특집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먼저 우리 안상태 씨와 윤희석 씨 반갑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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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상태 윤희석 씨는 첫 출연이죠? 굉장히 긴장되는데 안 긴장되는 척 하고 있어요 그래요 귀엽다 귀엽다 윤희석 씨는 어떻게 안상태 씨랑 친해지게 되신 거예요? 드라마 마이오에서 같이 연기 같이 하시다가 아 그랬구나 비슷해서 성향도 비슷하고 손짓이라든가 약간 여성스러운 게 좀 비슷해가지고 아 그래요? 아줌마 두 명이요 수다 계속 떨고 그래가지고 아니 윤희석 씨는 상남자 같으신데 보기에는 뒤에서는 안 긴장되고 아 그러세요 윤희석 씨가 윤도현 씨랑도 인연이 깊으시다고요? 예 도현이 형 같이 헤드윅 공연 아 윤희석 씨랑 생각할 때는 어떤 후배였습니까? 뭐 드세요 뭐 드세요 윤도현 씨 당 떨어졌어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윤도현 씨 당 좀 채우시고 마실게요